저는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촉촉한 제품을 주로 선호하는데 촉촉한 제품을 선호하다 보면 또 끈적이게 있어가지고 속은 촉촉하면서 보통 뽀송하게 하는 게 가장 고민이고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. 오늘 장벽 광화크린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. 건강한 피부 구조를 담았잖아요. 그래서 요즘 환절기라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당기는데 그 편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.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했고요.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.